자 다음 환자는 솔사입니다.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솔사는 원래는 형태가 활하고 화살하고 손이 있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뜻이 손으로 활을 쏘다 해서 솔사가 됐는데 나중에 세월이 흐리면서 활과 화살의 형태가 몸신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손은 이제 여기에 마디촌 이것은 손에서 이렇게 맥박띠는 점을 표현했는 거라서 그대로 있다고 보고 자 그래서 몸신은 원래는 활과 화살이 변하는 형태군요. 이렇게 강의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솔사 들어가는다면 뭘까요? 활을 쏘다 또는 총을 쏘다 솔사 그러면 이것은 사격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사격선수 그래서 이제 칠격자 쓰면은 그래서 사격이다 되겠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뭐 사수 그래 총이나 소는 사람 사수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이제 그래 발사 그래 뭐 총 같은 거 이제 속이 시작할 때 발사 그런데 어떤 무자비하게 난사하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이게 의지 목표를 정하지 않고 막 총을 막 쏘할 때 난사하다. 어지로울 난자인데 앞에 나오니까 난사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쏘아 죽이다 할 때는 사살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사살하다 그래 죽일 사살 이 사살하다는 이제 보통 적장살리타를 사살하다 이거 입에서 강의에 한번 나오는데 요점도 그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몽골이 이제 1차 침입했을 때 이제 몽골 장수 살리타가 침입해 가지고 이제 개경이 한마귀 위기가 됐는데 이제 고려에서 강화 요청을 하니까 몽골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다루가치를 설치했고 그러자 이제 최우정권은 이제 강화도를 첨단하고 그러자 몽골에서 이제 2차로 침입했는데 이때 이제 처인성 전투에서 그래 김윤후와 처인 부국민들이 적장살리타를 그래 사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전혀 뜻밖이었는데 이거 강의 들으니까 방사능 할 때도 이렇게 나온다는 방사능 노을방 그래 솔사 그 다음에 능할렁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방사능 방사능 물질을 할 때 이렇게 뭐랄까 강의 들었습니다. 그럼 방사능 사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디움 우레아늄 토리움 따위의 물질이 자발적으로 방사선을 내는 일이나 현상 일이나 성질 이런게 방사 방사능 이렇게 한자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솔사가 이 형태가 들어가는 다른 한자가 사례할사가 있겠습니다. 그래 사례할사 그래 고마운 뜻을 말이나 뭐 아니면 인사로 이렇게 할 때 이거 사례할사 되겠습니다. 물론 선물 같은 것을 주면서 할 수도 있고 자 그래 이것은 솔사 이것은 사례할사 자 그러면 솔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